너무 대박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꽃이 활짝 펴서 돼지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도 뛰고 나도 뛰고 대박이에요.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돼지띠 신년 운세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분들의 성격은 어떤가요? 식탐은 많아요. 의식주 먹을 거 입을 거 잠잘 것을 고로 갖고 태어난 돼지가 많거든요. 그리고 가정이 아주 불안정했던 것도 가정도 편하게 해주고요. 그래서 제가 돼지띠에 대해서 이제 27살부터 나갈게요. 스물일곱 살 돼지띠 의뢰생이라고 그래요. 의뢰생 중에서도 스물일곱 중에서 성주은이 들어왔어요. 성주은에다 일곱 수의 길은이에요. 길은이고 대우는 대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난 이때까지 친구가 없었는데 애인이 여자친구가 없었는데 답 내가 바라보고 있던 그녀가 나한테로 다가온다. 스물일곱 살 그리고 저렇게 미워있던 직장에서는 상사한테 사랑을 받는다. 그다음에 서른아홉 살로 갈게요. 서른아홉 살 개생 돼지띠입니다. 서른아홉 살 돼지띠는요. 운다운 운이라 그럴까요? 정말로 길은입니다. 아홉 수에 내가 아홉 순데 아홉 수도 아홉 수 나름이에요. 너무 대박이라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그런데 첫째는 문서가 두르네요. 아홉 수에 이 아홉 수에 문서 차도 문서고요. 집도 문서고 내가 안 했던 거 갖는 것도 문서입니다. 어딘가에 도장을 찍는 것도 맞고요. 그러한 것을 지니는 게 올해 돼지띠고요. 주머니에 난 만 원밖에 없고 천 원밖에 없는데 주머니가 가득 찬다. 이 생각 요렇게 터트리는 거예요. 뭔가 일어난다. 뭔가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너무 좋다 보니까 내가 너무 있다 보니까 막 씀씀이 막 쓰는 거야. 막 주는 거야. 그리고 뭐 내가 이거 다 쓰면 조금 이따 또 들어올 건데 뭐. 왜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첫째 사람. 사람을 조심하고 가까운 쪽에서 먼저 들어온 사람을 조금 조심하시고요. 51세. 51세 신혜생 올해는 조금 고통이 있어요. 때아닌 고통. 걱정거리가 근심 걱정거리가 생겨요. 그러니까 잘 나갔던 게 요즘 코로나 때문에도 물론 경제가 어렵지만서도요. 더 이제 그만 문을 닫는다. 뭔가가 해결이 안 된다. 내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몸만 내 몸만 너무 고달프다. 그렇죠 그다음에 망신이 따른다. 왜 어머 쟤 잘나갔던 쟤가 왜 저래. 왜 이런 것도 다 망신 구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필히 조심하시고요. 때아닌 관제가 들어와요. 관제라 그래서 꼭 무슨 경찰서에 무슨 사건 사고 이게 아니고요. 내가 우리 차는 가만히 있는데 내 다른 사람이 이렇게 내 차를 빠담했어. 이것도 경찰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관제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돌다리를 두둥기면서 넘어가시라 이 말이에요. 그다음에 또 가볼게요. 우리 육십 세 살 기회생으로 가볼게요. 정말로 꿀꿀이에요. 말년이죠. 말년엔 이게 웬일이래. 내 문서 버리고 다른 문서 이동수가 있고요. 또한 먼데 있었던 사람이 가깝게 들어오고요. 그다음에 우한이 있던 가정이 편안해지고요. 금전으로 대박나는 기회예요. 말년에 한번 재테크 한번 해보세요. 파이팅입니다. 그리고 왕꽃선녀가 올해 돼지 신축년에 돼지띠를 말했어요. 꿀꿀이인 만큼. 조금 복스럽고 탐스런 한 해 되세요.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나